오늘 A그룹과 B그룹의 경기 배차지게 되는데요 헌터스 추격하고요 에이스의 RS 젠지 나옵니다 핫6PKL 오늘 첫 번째 매치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마예요 자기장이 나왔죠 이러면 페이탈, VSG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승률이 높았던 자기장입니다 다람아 지금 내렸고 면밀한 검색이 필요합니다 오정재 선수는 2층 쪽 올라가서 여기서 대기 중인 상황이거든요 데밀 드론, 앵어탑 속에 쏴요 두 팀 모두 불편한 구도입니다 오정재 선수가 됐어요 띄어내린 거 바로 잡아 냈고요 능성 위쪽에서 파격봅니다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핫킬까지 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류탄 던져주는데요 데미지가 들어갔나요? 와! 대박! 랄리타 그리핀 화이트 레이타! 이거 중요하겠죠? 이거 중요하겠죠? 페이탈이 먼저 왔어요! 페이탈이 먼저 왔어요! 와! 스타이 페이주고! 따라가네요! 파이크가 치였어요! 들어가는 그 도중에! 오늘 VSG 자리 잡는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다고 여겨졌었는데 그렇죠! 페이탈 내립니다. 싸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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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요 내려요! 내려요! 이러면 VSG 세로우 화퀴! 여기서 화퀴까지 내리고 그냥 한번 미너 가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스타로드 수류탄 따로따로 NN도 무너졌어요 근데 수류탄으로 기저시키긴 했습니다만 덩치에 확킬 났고요 지금 잡아냈고 NN 못살립니다 람보 혼자 남았어요 주변에서 지금 정보 파악하고 있는 헌터스 스타로드! 수탄 날아와요! 스타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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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고각보다는 그냥 천천히 압박해 들어가는 게 훨씬 좋겠죠? 한 명 기저여준이 생활 자 기캔! 진형! 오! 체력 빠졌어요 진형상 보면은 좀 더 헌터스가 좋아 보이긴 한데요 에이스는 한 점에 좀 뭉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미라 선수가 여기 또 노리고 아! 척이 누워진다면! 그리고 수류탄을 위쪽으로 뿌려서 화킬 낸다면? 구도가 달라지겠죠? 어우! 아! 미려워! 오! 저 펜칠! 네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한 명 살리고 와! 어떻게든 기캔! 기캔! 기캔 거기다 벤치 기캔! 이거 결정타죠? 네 결정타인데요 이거 오른쪽 날개 짜리로 들어오는데 아! 기호가! 아! 기호기절? 오! 자 기캔 밖에 남지 않은 아! 기캔! 와! 기캔! 기캔! 블럭 세이브를 해내면서 이번 싸움에 승리 자 그리핑 화이트 띕니다 띕네요 소리 듣고 사냥꾼 냄새가 나죠 지금 네 뛰어와요 상처받은 사냥꾼 잡으러 갑니다 자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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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선배님 아! 아! 그리핑 화이트 들어가서 수색작업 한채 한채 다 검색해야 되는데 이게 다 시간적인 거예요 자 풀 넣고 들어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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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가 났습니다 이 약간의 차이 문 닫아버리고 그래! 브러닝 위에서 버리버리버리버리 안 죽었지 않나요? 네? 알파크 안 죽었잖아요 먼저 스루! 먼저 스루! 승! 주원 선수 혼자 남았는데 VSG 6킬 6킬 마무리 아! MVP RS 오! 엔투스포스 성장 어! 뒤에 아스도가 있었어요 세명기전 아! 저기 물고 물리는 전투인데 결국 이동을 강요받는 상황이라서 네! 태브리가 정리해주고 위에서 하나 들어! 오! 와우! 인디고 싸우쯤 당했거든요 오! 자! VSG도 VSG 현재 8킬 말씀해주신 그대로 오른쪽 아래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VSG 기준으로 네! 한점 집중 가는 거죠 자! 끄론에는 넬리타 선수가 좀 잡아내고요 자! 진흙산 싸움 한번 일으키고 있는 VSG! 와! 계속 떨어뜨려! 와! VSG! 와! 힐 이용했어요 자! VSG 오랜만에 와! 이 장장부터 이용한 거 보세요 와! 힐 뽑으려고 다들 노리고 있었거든요 나대가 네! 국현이 레이닝 선수 기절 스루탄으로 마무리 지어집기까지 또 하나 또 하나 진정! 네! 파슨 마무리! 착하는 타이밍과 진영이 코스가 정말 정말 중요하겠네요 VSG 다가와요 MVP 쪽으로! RS5초 정리하자는 MVP 여기! 헥스다! 진짜 단단하게 플레이해주면서 별다른 피 없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수라 아수라 잘 맞지 않게 할 수 없어요 하나 자꾸 들어가는 소리인데요 이거 이겨야죠 합격! 엡수스 포즈 준비하셨습니다 MVP와 팀 MVP! MVP! 미러마의 황제! 미러마의 네버치킨! 핫 6PK에 오늘 두 번째 매치 에란겔에서 펼쳐질 겁니다 에란겔 문 깨지구요 방안실 안에 있는거죠 소리 안들리죠? 이러면 소마즈 선수 확 퀸 에이스즈이 공중인데요 얻어맞고 있습니다 소마즈가 1스피 소마즈 정리 그런데 이거 터지지 않나요? 이 정도면? 터트리르기 위해서 좀 노리고 있거든요 아 엔즈즈에이스 터졌구요 자 여기서 승리 드론의 드론의 맥릭! 잘 살려주시죠!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한 명! 이러면 주차할 시간도 없고 바퀴 다 터지면서 라베가는 여기서 그냥 운명을 한번 걸어봐야 되는 위치가 되었죠 수적인 열쇠를 이용해서 그냥 밀어버리려고 하네요, 헌터스 네, 석이랑 벤츠 선수까지 왔죠 지금 헌터스도 좀 불안하지 않나요? ATK의 지역구대가 없으니까 한번 돌진하는 건데요! 차차차!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이로! 창문 사이로! 선광탄이나 아무거나 넣어주면서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들어왔습니다, 아래가서 전면전하네요 여기서 벤츠! 한 명 더! 그래도, 그래도! 자, 석섭에 백업이 있었어요 네, 잡아냈고 한 명이 니렀습니다만 그래도 세 명 유지 K탈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요 수수탄! 와! 차량이 좀 터졌고, 네 명 유지합니다 빠르게 진압, 진압작전 이게 수수탄 성공이 제대로 안 돼서 오! 그리핀 화이트! 여기서! 와! 백업이! 백업이! 자, 홀크! 자, 화킬부터 내고 시작하나요, VSG 네, 지금 쓰고 있고, 지금 두 명째 자, 이제 미집진 빠르게 좀 정리하고 그렇죠, 그리핀 화이트, 아까 전에 오정재 선수가 살리러 갔을 때 강남쪽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백업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정재는 쫙 위에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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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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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이렇게 나네 자, 엘리워트 미스틱이 군드코칭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각폭! 이 점수! 각폭! 나오는데 왼전! 아! 진압조 들어와서 한 명씩 잡았어요 큐레이트 위치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여기는 샤스디와 킹스로 어? 자, 가나요? 자, 이거 박스 위에 올라와 있어서 아! 박스 위에 올라와서 마이웨이 있습니다 자, 대처가 좋았죠 밀자라는 세스디 샤스로 승부 보자라는 자, AKM 와! 와! 세스틱! 7킬 좋은데요, 세스틱 연막탄 때문에 그냥 수정 수류탄 한 번 던져보는 거죠 아! 젠직! 젠직! 둘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킬메터 선수 마무리 세스틱 기세 매서워요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한 네, 세스틱 와요 최선의 노력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이웨이! 아! 마이웨이!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투청류 던지고 난 이후에 방향 모두 있게 만들고 피오! 근데 피오가 피오가 있습니다 또 피오 피오는 피오는 모릅니다 아이고 자, 엎드리는 소리 들렸고요 그렇죠 기어가는 소리 구급상자 써주면 주사기 찌개 연막 빠지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워낙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세스틱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두 명 이거 더블킬 나오겠는데요 어? 숨죽이고 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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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오른쪽에서 팟킬 나오고 팟킬 지금 팔킬입니다 킬 나오네요 피어! 엘리먼트 위치기 그냥 상황이 너무 좋은 게 어? 어? 2명? 어? 자 이거는 캐치 선수 좀 어려워 보이죠? 2명? 3명? 어? 헤드 맞았어요? 잠깐만요 아 시즈 선수가 백업이 좋았네요 수류탄 날아오는 게 좀... 으악! 아 뒤에! 아 아수라의 수류탄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저 남부, 남부 지금 순위 점수라도 기록해줘야 되거든요 엘블리피 한 명 지금 엘블리피가 엘리먼트 미스틱에 또 한 번 타격을 가했잖아요 피해를 줬잖아요 이걸 좀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엘블리피 지금 공동 타겟 돼가지고 그렇죠! 자! 젠지가 완전히 이거 젠지가 이재이의 진실을 보여줬어 아! 수류탄! 공면했어요 공면했어요 그러면 4대4에요 완전 4대4 젠지원 엘리먼트 미스틱 투청무기 어떻게 활용하나요? 지금 엘리먼트 미스틱이 투청무기 이렇게 활용합니다 네! 그래요! 네 이렇게 활용하네요 키라 선선이 돌아서 그쵸! 옆각으로 결국에 엘리먼트 미스틱이 정말 유리한 지형을 잘 이용해서 네 창장 오거든요 사격 각도 넓혀 놔서 유리한 하고 오는 게 맞네요 자 키라브리 들어가는 과정에서 엘리먼트 미스틱 조언을 시작하거든요 너무 괴롭습니다 쫓겨갈 수밖에 없어서 안 무너지네요 네! 래쉬 선수 로키가 한 번 자 키라에 지금 네 플래쉬 둘 안 될 거 같아요 엘리먼트 미스틱! 10K! 이번 매치 우승! 파시 스피킹의 세 번째 매치 에란겔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와! 이번에도 왼쪽이에요 오! 자 이거 비닐 쌍 오! 또 맞춥나요? 벤츠 8발! 그림 그리나요? 자 벤츠! 그리나요 벤츠에게는 만 발 상전! 그리고 출동 안 돼요 출동 피오 출동 피오 출동 피오 진정한 사냥꾼 낙하산을 너무 당기다 보니까 이게 CST 지금 완전 꼬였는데요 기평균 1등! 벤츠 선수 지금 차타우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갑니다 뒤에서 뛰어서 가나요? 자 이거 이거 쏠 말아줘 쏠 말아줘! 와! 이어서 위로! 또 가요! 또 가요! 양상 자체가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사냥꾼이죠! 이게 사냥꾼이죠! 찝찝찝! 들어가도 제발 지붕이에요! 이 측으로 잘 털어뒀어요 그러면 총 있으면 이거는 또 피오가 피칼축하긴 좀 그렇죠 다음에 볼게요 이건 사분만 하죠? 템빈 들어갑니다 짠! 와! 콜드버프! 이건 진짜 상격하기 너무 잘 나왔어요 오! 엔엔에 백업샷! 엔엔에 도박이 끝났네요 사나와 킹스로드 완전히 사냥꾼 오! 옆에서 피했어요 오! 야차! 야차 굉장히 위험했어요 야차 선수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캐치 선수 슈팍 선수가 있고요 룸선 잡고 있거든요 에이모! 아 에이모도 세우피 마이웨이 하나 잡고 근데 일단은 섬서스 입장에서 이거는 리샷 하지 않나요? 그렇죠 와! 진짜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에이모 선수들에게 얘기했네요 숫자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근처에 넬리타가 바로 있거든요 섬광탄 페이탈 엔엔에이 섀도우 눈 가렸거든요 지금 둘이 네! 오! 오! 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거 하나 잡으면 잡아내고 자 아수라님 누워있어요 자 페이탈이 소리냈고 킬러그 울렸기 때문에 마무리! 와! 지금 페이탈은 2명 남아가지고 오! 페이탈 2학물국 게임하는데요? 네! 그렇죠! 킬러그 어떻게 띄우고 있어 아! 피오한테 걸리면 못살아요! 네! VSG 입장에서는 APK와의 교전을 피하고 그냥 버티는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래쪽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자기나 발깥쳐 아 젠지 그렇죠 튀어나와서 진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자 아래쪽 싸움이 아닌 아트선도 남아있거든요 와! 로키! 키라하나 자 젠지도 오늘 던져주고 스르텔! 경기력 괜찮아요 와! 나무 쪽 와! 와! 나무 쪽 지나갔어 젠지 로키 자기나 아래쪽으로 갔거든요 젠지 VSG VSG 천하의 VSG도 못 견딜 것 같아요 헌터스는 기다리고 있네요 헌터스 피오 피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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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반적으로 더 들어와라 어차피 오른쪽으로 회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대상을 하고 있는 거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끊어내기 위한 준비 중 에이스의 의도를 잃고 있는 거죠 네 봤어요 너희 회전할 수 있는 각도 없지 헌터스가 진짜 피오의 엄청난 활약이 피오가 피오 네! 추들이 순간 날리는데요 자! 젠지 쿡캔 역시 지금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기서 그냥 자기장 믿고 한번 해보나요 아! 자기량때문에 지금 못갑니다 오! 킥캔 지켄 지금 쳐 데드샷 아! 자 무너졌습니다 여기는 미키 혼자 미키 혼자 아래쪽 깎아버리면서 역으로 미키 봤어! 와하! 3위 확보! 야! 워크! ESG! 엔지니어 다나와 게임! 자 그러면 다나와는 이 소리 듣고 자 좀 더 자기장 욕심내야죠 다나와 지금 이제 전면전 두 팀 남았습니다 4대4 이거 기절시켰으면 또 큰 변수가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 사이를! 이게! 슈퍼팀! 슈퍼팀!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태민 선수가 크게 한번 돌아주면서 역으로 한번 깎나요 태민! 자 이거 옆통수를 친다는 계획인데 다 걸렸네요 오! 태민! 자 여기서 아! 그런데 여기서 잘리네요 욕심낸 것 같다 위치 걸린 상황에서 자 다나와 한 명 더 기절! 로키!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4대1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킬라이터가 스크츠 헤드샷 한 명 더! 한 명 더! 와! 마무리 되었습니다! 2대2이 됐습니다! DPD 다 나와! 무당 부위 김지수의 예측 따라 오늘 매치에서 치킨을 가져가네요 핫6PK의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매치 시작되겠습니다 에란겔 여기서 이제 자기장인이 동쪽으로 가겠다 이제는 자기장인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대행지 방향에 따라서 이제 통계가 계속 나오고 오! 전혀 아닌데요? 서쪽인데요? 서쪽인데? 아까 그 위치인데요? 동쪽이라면서요 시계방에 다시 한번 들려야 할 거라고... 그러나 저 생각을 했네 가고 있죠 세스티가 한차에다가 네 명 타고 와서 한차에 네 명이죠 포층키의 능선 1번,2번 있는데 거기 사이에 네 이거 4점차 됩니다 4점차 스타일빈 보아아아아 스타일빈! 달려간다, 달려가서! 스타일빈! 스타일비! 스타일빈! 스타일빈! 아! 패스 안대! 두대! 진짜 큰일 났어 근데 엠투스 포스가 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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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긴급 배송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로켓 배송이 되어버렸어요 세스디 1점도 못 올리고 광산이면 이거! 네 마이웨이! 아 세스디! 상대를 사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집에 안 붙여도 되고 저기 능선 쪽으로 붙여서 버스 3호들! 집으로 과감하게 들어갔는데요 드리프트! 자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탱채! 고각 수류팀 한번 보여주네요 벨로아가 지금 차량으로 헌프를 오 그러게요 스타브드! 헤드! 숫자 유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문 여는 방향 안 보이는 위치 쪽으로 했는데 문 열고 문 열고 자 한 명 잡아도! 백업이 좋아요 vsg 주원이네 집 네 오! 자 젠지와 라이딩샷! 라이딩샷! 이게 됩니까? 종합 1이 달리고 있어서 이번 네 번째 매치 중요하거든요 자 앞에 혜우소까지만 갈 수 있다면 한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버티고 여기가 목적지일 것 같아요 일단 네 자 이 위치에 지금 펭트하이터 속으로 갈게요 나올 순 없어요 나올 순 없어요 그렇죠 자 차량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깨 그깨 비껴!!! 아아아아아악 자 샛빽 선수 뚫어 가죠 그리핑하이트 어 다나와 prosper 전투력을 뽐내는 모습 잘 뚫어요 근데 뚫고 들어가면 헌터한 슈faced 여기서 허킬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trap 맨디타 아isin 주원선수가 주변에서 좀 수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끝이 되나요? 아! 사운드 앞에서 보면서 와! 그러면 디스 제대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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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임 뺏겼어요 스타일 스타일 선수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댕체가 아! 자 헐크 있지 않나요? 자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스탠르 체력 자 스타일에 수류탄 제대로 들어왔고요 페이탈은 지금 대결 3대2에요 3대2인데다가 엘리먼트 미스틱이 와요 엘리먼트 미스틱이 와요 이게 VSG 대위기인데요 네 여기서 정리되겠는데요 VSG 자 뒤에서 위에 엘리먼트 미스틱 강의 싸우는데요 헐크 먼저 구절 당했고 정리 앞에 경기 주는 플레이 필요하죠 여기서 깔끔하네요 아베가와 엔투스 에이스가 싸울 수밖에 없는 지대를 만들어줘야죠 자 중심적으로 갑니까? 양쪽 걸립니까? 자기장! 와! 와 헌터셋 뭐 왔는데요? 와 헌터셋 시즈 선수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없는 피오 잡아야죠, 피오 잡아야죠, 이거 잡아야죠! 와, 기켄을 빼고! 피오를 주고 기켄이 정리!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기절하면서 타이밍 뺐었죠? 기켄! 케일링 스프링! 네, 지금 3대1이거든요. 기절 인원 빼면 3대1? 네, 3대1, 3대1!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OP 게이밍 헌터스! 와, 진압 매치에 이어서 이번 매치까지 지킨을 가져오는 헌터스예요, 약속의 헌터스! 젠즈도 오늘 잘했어요, 34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키 점수에 밀리면 4위에 냉크가 됐고 엘리머톤 미스틱도 32위, 32점, 포스트가 28점, 페이탈이 23점 가져갔습니다. 점수를 끌어올린 팀들의 순위! 헌터스 2위! 와, 물론 디토네이터와 레인저스가 한 경기수가 부족하긴 한데 286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VSG를 따돌렸네요!